홍천군 농업기술센터의 강소농과정은 실천을 중시하는 교육방침으로 농업경영체가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농장에 적용할 수 있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강소농경영개선 실천교육은 처음에는 농부시장을 농부의 손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지만 코로나의 등살로 중도의 교육목표를 라이브커머스를 배우고 익혀 실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조정한 바 있다. 하여 1년 동안 농부들의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며 실제 운영까지 해보았지만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갈증이 있어 그것을 찾기 위한 추가 교육을 좋은 세상 바라기 주식회사 최병석 대표 경영학 박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워크사과 조직화 논의를 진행하였다. 배우고 익힌 것을 실전에 배치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과정이 아니다. 꾸준히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많은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중도하차를 하게 되어 늘 아쉬움으로 남게 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하여 홍천 강소농 농업경영체들은 퍼실레이터이자 코치로서 최병석 대표 경영학 박사를 선정하였다. 하여 홍천 농부들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조직화를 진행하였고 다양한 의견을 통해 2022년의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었다. 홍천 유튜브 방송의 컨셉은 스토리가 있는 농부들의 라이브커머스로 확정되었다. 그저 라이브 방송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는 기존의 라이브 커머스가 아닌 농부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각 절기별로 가장 맛있고 가장 제철의 완숙미를 가진 가장 정직한 농산물을 선택적으로 판매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때문에 판매하는데 약간의 장애 요소가 있더라도 유튜브를 활용하여 브랜드 채널을 만들고 공동으로 운영하고 공동으로 마케팅 활동을 통해 협업 모델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홍천군의 2021년 강소농들은 우선 12명을 선발하여 4명씩 3개 모듬으로 구성하여 주 1회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씩 방송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팀별로 서로 도와가면 1시간을 기획 구성하고 진행하는 것까지 책임을 주기로 하였으며 이에 1년간의 방송 주제와 담당까지도 모두 결정하여 역할 분담을 마쳤다. 월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는 언제나 늘 홍천의 농부들을 볼 수 있는 채널이 생긴 것이고 방송 주제 또한 다양하고 흥미롭게 구성되었다. 방송 채널의 이름은 홍천의 핀농부 마켓으로 1월 중순부터 방송이 시작될 예정이다. 방송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농부와 자연 그대로의 농장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농산물의 이야기로 꾸며지고 보여질 것이며 매회마다 5-6개 정도의 선별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행운의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농부들이 농부의 눈으로 고르고 고른 최고의 농산물만을 한정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의 스토리가 있는 라이브 커머스가 자율 모임체의 형태로 준비를 모두 마쳤다. 무척이나 기대되는 방송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다음은 홍천의 핀농부 마켓에서 준비한 방송 예정표이다. 진정성을 담은 농부들의 이야기 그리고 신뢰롭고 믿음직스러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회의 장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본다.